한국 PC방은 목적이 게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PC 스펙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게임하는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은 한국과 다른 일본의 문화를 설명하는 거 와중에 이 기사가 떠가지고 이 기사를 보면서 한일간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걸 좀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엄청난 문화 차이가 있다 엄청나게 문화 차이가 좀 크게 있죠 6월 18일 금요일에 일본 검색순 1위 50만 검색이래요 농성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점거해가지고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농성한다 일본어로 아까 타떼코모리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미엘이신 분이 쓰네요 사이타마에 있는 인터넷 카페에서 일어난 인질농성 사건 이게 경찰이랑 거의 뭐 40시간 가까이 대치를 했어요 범인이 이제 안되겠다 잠이 온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잡힌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게 이번주 일본사에서 어쩌면 크게 좀 화제가 된 뉴스거든요 일본은 타테코모리 사건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맞아 맞아 있어 있어 사회에 불만을 가진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범죄 저린 사람도 있잖아요 딱 들켜가지고 나 뭐 어떻게 할게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뭐 안 나갈 거야 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농성하는 거 가끔 이제 뜨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장소가 인터넷 카페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인터넷 카페 하면은 여러분 한국에서 뭘 떠올리니까 PC방을 떠올리잖아요 한국 PC방 대충 이런 느낌의 PC방 있잖아요 여기서 인지를 잡고 농성을 해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오픈 스페이스에 뭔가 좀 이게 이미지가 좀 안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라고 그죠?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아까 이 사진 나오잖아요 개인실 있잖아요 방 안에 모니터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문이 있는 거예요 이게 PC방이야? 어 대충 이렇게 그림으로 쳐주면은 일본에서는 이런 이제 개인 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농성을 해가지고 경찰이 문을 따는 방 문 밖에서 문 열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인터넷 카페인데 이걸 줄여서 내 카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저는 그 옛날부터 아는 분들은 만화 기사 그러니까 만화 카페 만 기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아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개인실이 되어 있다든지 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완벽하게 개인실이 아닌데 뭔가 있잖아요 가림막부터 해가지고 문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일본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 카페의 대충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 저 인터넷 카페를 PC방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국 PC방은 이렇게 오픈 스페이스에다가 음식도 요즘 이렇게 잘 나온다면서 한국 PC방에 응 삼겹살도 꺼어져요 깜짝 놀랐네 이거 하면서 어허허허허 헤도 있네 어찌보면 좀 이제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러 가는데 게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뭐 이제 시켜 먹고 있는데 그 시켜만 음식도 잘 나오는 곳이다 우리가 예전에 있잖아 한국에서 이제 이런 PC방을 의뢰 생각할 때 나이가 좀 드신 분 아니면 이제 박근혜의 오상같은 이런 아저씨는 저는 이 느낌이 아직까지도 계속 있거든요 PC방 SCB부터 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요즘처럼 헤드셋 그런거 없어요 그냥 풀스피커로 때려 그냥 이래가지고 몇시 몇시 이래가지고 어택당 찍어가지고 하는 그 추억이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예전부터 시작된 이런 PC망 문화 자체가 게임을 하는 연장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오락실에서 철권 킹오파 1945 이런걸 하는 아케이드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스타크래프트라든지 디아블로라든지 그런 유행을 해가지고 이런 PC방 문화가 발달하고 물론 그거 말고도 채팅을 치러 오신 분도 물론 계셨죠 PC방에 있었는데 그게 연장선 돼서 이런 식으로 PC방에 가는 목적은 어쨌든 게임을 하러 간다던지 이 컴퓨터 최신 사양의 컴퓨터 좋은 컴 있는 PC방 가가지고 아니면 환경 좋은데 있잖아 의자 치스도 좋은데 가서 친구들이랑 한다던지 아니면 본인 혼자 게임을 한다던지 대충 그런 목적이 있을겁니다 그러면 일본거랑 목적부터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일본이랑 한국 이런 PC방 이런 문화를 얘기할 때 일본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는 PC방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까 추미코가 말한 것처럼 만화책이 막 있고 그런 거에 연장선이거든요 만화 무제약 시간당 만화 무제약 예를 들어 음료수 무제약 소프트 아이스크림 무제약 이런 데 가서 먹으면서 있잖아요 시간 때우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만화를 보러 가는 장소 그런 문화였는데 그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플러스가 된 거예요 PC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PC도 할 수 있다 그래서 PC도 할 수 있는 만화방 같은 개념이 일본의 인터넷 카페인데 이게 좀 목적이 다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알아볼 때 이게 일본에서 유명한 카이카츠 크럽 일본에서 나름 전국구에 있는 인터넷 카페입니다 일본 PC방 유명한 가게인데 홈페이지 들어가자마자 만화책이잖아요 만화책이잖아요 코믹 코믹 인터넷 시네마 그래서 안에 설비 같은 거 보면 자물쇠가 있는 완전 개인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호텔 같잖아요 비즈니스 호텔 키처럼 돼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료수 무제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무제한 그리고 인터넷이에요 그다음에 무료 와이파이 그다음에 전원 콘센트 귀중품 보감함 여기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 귀중품 보감함 코인 러커죠 담요 슬리퍼 담요 슬리퍼 그다음에 대여품 그다음에 샤워 빨래방 알코올 판매 음식 판매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건 뭔가 기분이 다르죠 보감함 로카랑 샤워 샤워 세탁기 세탁기 이거 이 세 개가 왜 PC방에 존재를 해야 되라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때 대한민국 PC방이에요 여러분 뭐 PC방 장사하신 분도 물론 계실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한국 PC방은 목적이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포스 최신형 그래픽 카드 탑재 최신형 게임형 모니터 이래가지고 뭐 쾌적한 의자 오래 안 떨어져 마우스 게임용 마우스부터 해가지고 장비 어쨌든 그 목적이 다룬 PC의 장비를 PR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어떤 걸 PR하냐 그거 나와요 메인페이지에 안 나와요 PC 스펙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인터넷 카페 뭐 게임 PC방 게임하는 가네요 게임하는 그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뭐 하러 가는데요 시간을 때우러 가는데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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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시간을 때우러 가는 곳인데 예전부터는 만화책만 있었는데 만화책이랑 음료수 마실 것만 음식만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들어갔어 그래서 인터넷 카페라는 이름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PC방 문화랑 일본의 이런 PC방 문화는 시작 자체가 다르죠 아니 완전히 이용하는 사람도 다르고 이용 목적이 완전 달라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어디 멀리 가 숙박을 해야 되는데 모텔 잡기도 그렇고 호텔 잡기도 그렇고 솔직히 이거 그치 아침까지 시간만 떼우면 되는데 샤워도 할 겸 몸도 좀 씻고 시간 떼우자 아침까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게 이런 인터넷 카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오는 그런 장소로도 이용이 가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넷 카페인데 가라오케도 있는 가게도 있고 가라오케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가족끼리 즐기면서 있잖아요 뭔가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미디어드도 있는 가게가 있어? 이런 데도 있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오늘 얘기할 이런 이제 일본식 PC방 있잖아요 이런 문화 누구나 들어가고 손시계 가서 아니면 시간을 떼고 그런 밝은 분위기인 곳인가요? 라고 말하면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길 수 있는 장소라고 베풀어 생각하는 건 좀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 다른 곳입니다 어느 연령대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을 불문하고 시간을 때우려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치안 가게의 분위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다양하고 목적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달라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좋은 취지로 있잖아요 커플끼리 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노래방도 하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넷독카페라고 일본 사람을 물어봤을 때 가진 인식이 제각각이에요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도 나쁘지 않아 보여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이 나뉩니다 이곳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나뉠까요? 라고 느끼잖아요 일단 일본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뉴스가 많이 뜨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마인드 신문 2019년 뉴스네요 숙박을 하는 흔히 말하는 노숙자부터 해가지고 불황자들이 일본에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그런데 이게 일본의 사회 문제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인터넷 카페를 젊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일본의 고연령층 분도 해서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이런 뭔가 네거티브 있잖아요 아 저기는 뭔가 노숙자부터 해가지고 주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미디어로 많이 쳐줬습니다 일본에서 엄청나게 사회적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게 내 카페 난민이라고 표현하네요 인터넷 카페 난민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일본 내에서 그래서 흔히 말해 일용직 일을 하고 여기서 이제 돈을 내면서 있다든지 아니면 요금을 연체를 해가지고 쫓겨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났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실제로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문제 예를 들면 이번 코로나 시국이 되고 나서 국민 1인당 10만원 푸린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인터넷 카페에 있는 인터넷 카페 난민 분들은 어떻게 받아 주소 없는데 라는 문제가 발생했었네요 그렇죠 일본에서 이제 2000년대 중반대부터 나온 사회적 문제인데 이게 뭐 지금까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가 없겠네요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인터넷 카페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예를 들어 PC방에 뉴스에 뜰 일이 뭐가 있어요 일본에서 없어요 그러니까 뜨면은 일단 이런 뉴스가 뜨는 거야 당장 NHK만 하더라도 2020년이에요 한국으로 보면 내 카페 남인 4천명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래가지고 심층 취재했잖아 NHK에서 들어가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소외받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게 뭐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 모든 일본 인터넷 카페가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치안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생기나요 라고 느끼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맞아 맞아 가게마다도 다르고 맞아 맞아 어디 위치한 거에마다도 달라요 이걸 또 네거티브를 가속화시키는 것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이게 또 최근 뉴스에요 인터넷 카페 관련 개인실에서의 성행위를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던지 부터 해가지고 무법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네거티브를 볼 때는 아까 말했잖아 카드키가 있고 문을 잠궈버리면 안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일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네거티브를 마칠 때는 아 성지 말하는 원조교제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범죄의 온상지 무법천지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극적인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어찌 보면 PC방 문화는 아닌데 PC가 있는 공공의 가계 문화가 이걸로 시작되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본에 e스포츠 있잖아 컴퓨터로 게임하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왜 더욱더 발달되기 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엄마 나 PC방 갔다 올 때 그러면 공부는 하라는 공부는 게임하러 가고 왜 엄마한테 PC방 갔다 올게 이러면 게임하러 가는 줄 알잖아 일본에서 예를 들어 여기 갔다 올 때 그러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면 그런 위험한 게 왜 가 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서 한국이랑 PC 사양이 뭐가 다를까 부터 해가지고 가볼까 그런 개념이 아닌 거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고 오늘 들고 온 겁니다 아까 기사 나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중에 PC방 인터넷 카페라고 들으면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좀 한국이랑 분위기 다르다 그냥 즐거운 분위기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100% 그렇지 않다라지만 일단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들어가 봐야 돼요 들어가서 분위기 보고 여기는 괜찮네 독서실인가 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PC는 있는 곳이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닌 곳이다 라는 걸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또는 참고인데 일본에서도 e스포츠 붐이 좀 불기 시작해서 어떤 게 생기기 시작했냐면 자 이런 거 한국으로 보내려면 이거는 뭔가 한국 PC방 같죠 정말 이거 한국 PC방네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아까 그거랑 다릅니다 여기는 코어 i5 구태가 나오잖아 코어 i7 8700 PC 스펙이 나오는 인터넷 카페 별로 있는데 일본은 얘들은 인터넷 카페는 아니에요 그러네 PC방 e스포츠 방 e스포츠 방 그러니까 집에는 컴퓨터가 낡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잖아 이런 데 가서 게임을 돌려보면 게임이 안 돌아가요 왜 3D 카드 같은 건 거의 안 넣거든요 그러니까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본 e스포츠 바람에 부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리기 시작하는 여기도 한국이 진짜 PC방 문화를 어찌면 그대로 수입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돌리는 식입니다 그런 느낌이네 오픈 스페이스에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게임하러 가는 곳이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일본의 인터넷 카페는 확실히 아시겠죠 다른 곳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가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하룻밤 때운다는 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 여성분 혼자라든지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피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성 혼자면 캡슐 호텔 가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그런 것 같아요 100%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와 한국이랑 별반 다른 것이 나쁘지 않겠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곳은 인터넷 카페는 아니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인터넷 카페에서 인질극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난민부터 해가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범죄의 온상 어떤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는 장소라는 게 좀 박혀있는 곳이기도 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좀 마이너스 네거티브한 인식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와 소프트 아이스크림 무제한이네요 만화책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네요 와 천국 같은 장소네요 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런 점도 있다는 걸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문화 인터넷 카페라고 홍보할 때는 그런 어두운 명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두운 면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도 있다는 거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일본에 자유롭게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일본에 관광을 오는데 학생 친구들이라든지 여행에 예산이 한정돼 있고 오래 둘러보고 싶어요 이러면 필연적으로 저 PC방 있잖아요 일본의 인터넷 카페를 후보에 둘러옵니다 왜? 검색하면 나오거든 야 저거 싸고 샤워실도 있고 하룻밤 때우긴 좋아요 라고 한국 인터넷 사이트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본이 박한의 방송 얘기하지만 일본이 치안이 좋은 나라는 많은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일어난 나라이기도 해요 아까 말했잖아 인질 잡고 농성도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본인 일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100%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란 거는 가능하면 없으면 없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안전과 관련된 일에는 좀 더 예를 들어서 좀 있잖아 제대로 된다든지 하는 게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군필 남자라면 굳이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